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그거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서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쓸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여러분들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 1달러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애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신을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신밖에 없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든 거 산 거 모르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어떠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년한테 미쳐갖고 그냥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헛살았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구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프란치스칸이었어요 프란치스칸 오늘처럼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신부님이 맨발로 다니더라고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처음에는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맨발로 다니는 신부님 몇 분 봤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추운데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상한데 전 세계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은 다 맨발로 다녀요 프란치스칸 성인 가난한 성인 맨발로 다니신 성인 그걸 본받는다고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냥 수단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 추운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또 성서학 박사야 또 거기다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성서학 박사야 우리 신학 박사들 중에 여러 박사가 있어요 윤리신학 박사, 교회법 박사 뭐 무슨 여러 성서 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박사하기 딱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서학 박사야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성서 박사를 따려면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 이탈리아어 독일에서 공부하면 독일어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불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5개 국어를 해야지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다른 박사학위들은 많아도 성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신부님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로마에서 너무너무 신이 나더래 이건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신부들, 수도자들이 축하해 줄 줄 알고 기숙사에 막 뛰어 올라갔는데 나 박사학위 땄다고 뛰어 올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박사학위 딴 거를 왜냐?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 따는 거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축하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박사학위 딴 걸 모르는 거야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거울을 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축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꼭 끌어안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신부님 본명을 내가 좀 바꿀게요 베네딕토야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애 많이 썼느냐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대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님인데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뭐 음식이 맞아 언어가 제대로 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눈물이 그냥 쭈루룩 떨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봤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청승뚫고 남 원망한들 남이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축하해 줘야 돼? 내가 축하해 줘야 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정말로 애 많이 썼어요 살면서 애 많이 썼어요 내가 처음 막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에 갔을 때 내가 본당 신부가 됐는데 주교님이 본당 풍가하자마자 평택 안성 고속도로 옆에 진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성당 풍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신설 성당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 신부님한테 와갖고 정말로 멋있는 신부님이죠 나 땅 사고 싶으니까 돈 좀 꼬달라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2억을 꼬주셨어요 큰 성당에 계셨으니까 그걸 갖고 땅을 사는데 사람들이 신부님 뭐하러 그렇게 내가 땅을 몇 평을 샀느냐 하면 2,400평을 샀어요 성당 터를 뭐하러 그렇게 큰 터를 사느냐 그런데 성당 터는요 한 번 사놓으면 천년이든 2,000년이든 가는 거야 그거 뭐 300평, 400평 그거 힘들게 귀양 살 거 세게 그래서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땅값이 거기가 평당 1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0평, 2,400평 살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반대도 많은데 내가 주님의 교회 세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땅을 다 사놓고 땅값 다 정리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사리 교우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땅 사고 신축하라고 돈도 7억씩이나 줬는데 땅값 다 주고 돈도 다 줬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원망한들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창현아 너 정말로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좋은 성당 터 사갖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위로해 줘야 돼? 내가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두 번째 성당은 능평이라는 성당 갔는데 성당 털을 딱 받았는데 600평 털을 받았는데 길이 없는 땅을 산 거야 뭔가 잘못돼갖고 거기다 성당을 질려고 그러니 교우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한 성질을 하거든요 교구청에 뛰어올라갖고 길도 없는 데다 분갈을 하고 이게 뭐냐 해갖고 난리를 쳐갖고 돈을 받아갖고 그 능평 성당도 2400평을 샀어요 제가 15년 전에 능평 성당에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떼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 성당 교우들이 내가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거 같아? 모를 거 같아?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땅 그리고 내가 땅을 삼으로 해서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 공원 같은 성당에서 삼은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평창은 원주교구 소속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교우들도 이제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20년 그것도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다가 거기다 집 질려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거기다 집을 줘 놓으려고 그러느냐 정말로 칭찬보다는 욕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도 피정이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끝났대 내년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우들이 이제는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데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는 아른 거고 내가 느낀 거야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함께해 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줬어요 제공해 줬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꾸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 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 주면 돼? 내가 이해해 주면 돼 누가 인정해 주면 돼? 내가 인정해 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서른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 하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이자가 1.25%예요 법정이자가 법정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하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전래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래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 그래서 이 전래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그런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자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3달 4달 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이 풍비 박살이 났대 풍비 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본당 신부님 정말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래분과장인데 전래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주 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기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었어 다 걸었어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섯 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강이라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 강의로 기분 좋으면은 강사로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세 있잖아 책 팔은 거 CD 팔은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애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은 다 고쳐줄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그런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채순실이 왜 넘어지었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그런데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온대요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예요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 놨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 놈은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은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세 장, 너 세 장, 나 세 장, 나 네 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한번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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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서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쓸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여행을 다니면은 유럽 여행 한 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개를 모아서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 타고 버스를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 1달러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 아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근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 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장인 애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한 10명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에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나 나와서 또 영어로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 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하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세 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와인 기가 막혀요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심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서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가면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 오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 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 해줄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어 갖고 막 결사반대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 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도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번당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 하면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밤 푸러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 번 마음 놓고 먹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 번 먹게 해주면 어디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다섯 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마시지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 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이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술래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 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저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순연님한테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4월 3일까지 사순 특강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들어가겠다 수술하고 3일 지나고 나서 조치를 별로 취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은 더 이상 조치 취할 거 있느냐? 없대 나가 난 퇴원해야 되겠다 수술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순연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남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서는 누워서 죽음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내가 마흔여섯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 원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또 평창에 들어와서 생태마을 꾸며서 수많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와서 행복 느끼고 삶이 변하고 우리나라 교우들만 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천주교 신자만 와 대신교 불교 비신자들도 많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됐지 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부모님 앞서가는 거 부료 중에 최고의 부료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 알렸어요 한 달 반 동안 안 알렸어요 뭐 좋다고 알려 수술할 때도 교구청에 관리국장 우리 지금은 천진암에 가셨지만 관리국장 신부한테 연락해서 사인하라고 했어요 집 떠났는데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사인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 봐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따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께 또 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달리 보이기도 하고 인간성이 좋은가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으면 왠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나서 친구가 없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일이면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내 인생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자존심도 버리고 그에게 날 맞춰가며 친구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들도 바빠져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가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전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보다는 비교하고 내가 잘되면 안 그런 척 쉬게 하고 인생 삐끗하고 몸 아프면 전염병 환자 취급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성공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30년 지기 친구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친구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받는 상처는 더 깊습니다 거리 두고 마음 비우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고 내가 위태한 한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친구만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동안의 추억과 정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소진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억지스레 엮어온 인연들 자연스레 놓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가까운 곳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서 당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봐야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등 제 자랑 아니면 남 뒷담화 정도에 불과해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친구는 다 필요 없다 있는 친구들 다 외면하고 혼자 지내는 것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라 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니 주변에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고 건강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집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면서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 유치원은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 유치원이었습니다 저 또한 최초의 살인 유치원 교사로 명예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던 저는 평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한 뿐입니다 라며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젊은 날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유치원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네 작은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이 나이에 행운이다란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하는 생각으로 겁도 났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결국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빌려와 온종일 동화책 읽기 연습을 합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도 지어보고 상황에 맞는 몸짓도 해보고 입을 크게 벌려 짐승 흉내도 내봅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에게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를 반복했다고 하십니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더랬어요 할머니의 50년 만에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른들과는 사뭇 다르게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 웃으며 제잘되는 아이들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웃긴 얘기에는 깔깔대며 웃어주고 무서운 얘기에는 무서운 몸짓과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느낀 이 행복감은 만약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정에도 참 많은 배울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인생의 제이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우기,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 뜨개질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북글씨,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나 모지스는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가정부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은 사망하고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인해 자수를 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안나 모지스는 바늘을 놓고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미 76세였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감성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안나 모지스는 무려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하였습니다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경험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탐험의 시간을 가질 때만이 이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도 뻐근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의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께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잘하시는 분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 다림질을 잘하시는 분 글씨를 잘 쓰시는 분 핸드폰을 잘하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한 헬스를 좋아한다면 건강을 생기고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하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라고 세 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침 일찍 투덜대거나 하소연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좋은 사람과의 통화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 나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가꿔보세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의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지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300번에서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열 걸음마다 일어나기 팔이나 다리를 높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변화시키면 근력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평형감각도 향상되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으로 산책을 추천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산책로를 추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견과 이야기하며 걷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작 변화로 인해 걷기 운동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인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마흔에 등단한 소설가 고 박완서님은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나이에 0.7을 곱한 값이 실제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 4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28세 6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42세 8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56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70세라 하더라도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강하고 젊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생체 시계를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걷기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더불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밀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신을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신 밖에 없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마음 고생하고 힘든 거 산 거 모르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 주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 주겠어요? 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 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 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 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어떠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 년한테 미쳐갖고 그냥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헛살았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구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프란치스칸이었어요 프란치스칸 오늘처럼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신부님이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처음에는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맨발로 다니는 신부님 몇 분 봤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추운데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상한데 전 세계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은 다 맨발로 다녀요 프란치스카 성인 가난한 성인 맨발로 다니신 성인 그걸 본받는다고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냥 수단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 추운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또 성서학 박사야 또 거기다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성서학 박사야 우리 신학 박사들 중에 여러 박사가 있어요 윤리신학 박사, 교회법 박사 무슨 여러 성서 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박사하기 딱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서학 박사야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성서 박사를 따려면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 이탈리아어 독일에서 공부하면 독일어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불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5개 국어를 해야지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다른 박사학위들은 많아도 성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신부님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로마에서 너무너무 신이 나더래 이건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신부들, 수도자들이 축하해 줄 줄 알고 기숙사에 막 뛰어 올라갔는데 나 박사학위 땄다고 뛰어 올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박사학위 딴 거를 왜냐?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 따는 거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축하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박사학위 딴 걸 모르는 거야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이 거울을 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축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꼭 끌어안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신부님 본명을 내가 좀 바꿀게요 베네딕도야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애 많이 썼느냐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대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님인데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뭐 음식이 맞아 언어가 제대로 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눈물이 그냥 쭈르륵 떨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봤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청승뚫고 남 원망한들 남이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축하해 줘야 돼? 내가 축하해 줘야 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정말로 애 많이 썼어요 살면서 애 많이 썼어요 내가 처음 막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에 갔을 때 내가 본당 신부가 됐는데 주교님이 본당 풍가하자마자 평택 안성 고속도로 옆에 진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성당 풍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신설 성당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 신부님한테 와갖고 정말로 멋있는 신부님이죠 나 땅 사고 싶으니까 돈 좀 꼬달라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2억을 꼬주셨어요 큰 성당에 계셨으니까 그걸 갖고 땅을 사는데 사람들이 신부님 뭐하러 그렇게 내가 땅을 몇 평을 샀느냐 하면 2,400평을 샀어요 성당 터를 뭐하러 그렇게 큰 터를 사느냐 그런데 성당 터는요 한 번 사놓으면 천년이든 2,000년이든 가는 거야 그거 뭐 300평 400평 그거 힘들게 귀양 살 거 세게 그래서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땅값이 거기가 평당 1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0평 2,400평 살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반대도 많은데 내가 주님의 교회 세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땅을 다 사놓고 땅값 다 정리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거 같아요? 모를 거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사리 교우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땅 사고 신축하라고 돈도 7억씩이나 줬는데 땅값 다 주고 돈도 다 줬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원망한들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창현아 너 정말로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좋은 성당 더 사갖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위로해 줘야 돼? 내가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두 번째 성당은 능평이라는 성당 갔는데 성당 털을 딱 받았는데 600평 털을 받았는데 길이 없는 땅을 산 거야 뭔가 잘못돼갖고 거기다 성당을 질라고 그러니 교우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한 성질을 하거든요 교구청에 뛰어올라가서 길도 없는 데다 분갈을 하고 이게 뭐냐 해서 난리를 쳐서 돈을 받아서 그 능평 성당도 2400평을 샀어요 제가 15년 전에 능평 성당에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떼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 성당 교우들이 내가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거 같아? 모를 거 같아?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땅 그리고 내가 땅을 삼으로 해서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 공원 같은 성당에서 삼은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또 제가 강도 평창에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평창은 원주교구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우들도 이제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20년 그것도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다가 거기다 집 질려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거기다 집을 줘 놓으려고 그러느냐 뭐 정말로 칭찬보다는 욕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도 피정이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끝났대 내년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우들이 이제는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데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는 아른 거고 내가 느낀 거야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함께해 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줬어요 제공해 줬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 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 주면 돼? 내가 이해해 주면 돼 누가 인정해 주면 돼? 내가 인정해 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서른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 하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 이자가 1.25%예요 법정 이자가 법정 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하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전래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래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 그래서 이 전래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그런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제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 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세 달 네 달 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이 풍비 박살이 났대요 풍비 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본당 신부님 정말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래분과장인데 전래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요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주 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그거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었어 다 걸었어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섯 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강이라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 강의로 기분 좋으면 강사로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세 있잖아 책 파른 거 CD 파른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애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 다 고쳐줄 수 있대요 그런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 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채순실이 왜 넘어지었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그런데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온대요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예요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주일날 사놨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 놈은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세 장 너 세 장 나 세 장 나 네 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한번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날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그런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쓸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 유럽 여행 한 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놓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그런데 딱 비행기 타고 버스를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 1달러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오 가이드 말대로 애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그런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 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장인 애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한 10명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에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 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하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세 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와인 기가 막히고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심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서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하면은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쫌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 오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 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 해줄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누구야?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결사반대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어 갖고 막 결사반대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 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 너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듯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 하면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밤 푸노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 번 마음 놓고 먹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 번 먹게 해주면 어디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다섯 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마시지 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 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이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술래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 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저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순위님한테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4월 3일까지 사순 특강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들어가겠다 수술하고 3일 지나고 나서 조치를 별로 취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은 더 이상 조치 취할 거 있느냐? 없대 나가 난 퇴원하야 되겠다 수술 강의가 많아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순위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남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서는 누워서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내가 마흔여섯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 원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또 평창에 들어와서 생쾌막을 꾸며서 수많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와서 행복 느끼고 삶이 변하고 뭐 우리나라 교우들만 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천주교 신자만 와 개신교 불교 비신자들도 많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됐지 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부모님 앞서가는 거 부료 중에 최고의 부료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 알렸어요 한 달 반 동안 안 알렸어요 뭐 좋다고 알려 수술할 때도 교구청에 관리국장 우리 지금은 천지남에 가셨지만 관리국장 신부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인해라고 그랬어요 뭐 집 떠났는데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사인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봐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따가 죽었어 그러면은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께 또 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달리 보이기도 하고 인간성이 좋은가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으면 왠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나서 친구가 없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일이면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내 인생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자존심도 버리고 그에게 날 맞춰가며 친구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들도 바빠져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가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전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보다는 비교하고 내가 잘되면 안 그런 척 시기하고 인생 삐끗하고 몸 아프면 전염병 환자 취급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성공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30년 지기 친구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친구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받는 상처는 더 깊습니다 거리 두고 마음 비우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고 내가 위태한 한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친구만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동안의 추억과 정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소진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억지스레 엮어온 인연들 자연스레 놓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가까운 곳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서 당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봐야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등 제 자랑 아니면 남 뒷담화 정도에 불과해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친구는 다 필요 없다 있는 친구들 다 외면하고 혼자 지내는 것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라 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니 주변에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고 건강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집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면서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 유치원은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 유치원이었습니다 저 또한 최초의 살인 유치원 교사로 명예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던 저는 평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한 뿐입니다 라며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젊은 날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유치원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네 작은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이 나이에 행운이다란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하는 생각으로 겁도 났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결국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빌려와 온종일 동화책 읽기 연습을 합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도 지어보고 상황에 맞는 몸짓도 해보고 입을 크게 벌려 짐승 흉내도 내봅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에게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를 반복했다고 하십니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더랬어요 할머니의 50년 만에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른들과는 사뭇 다르게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 웃으며 제잘되는 아이들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웃긴 얘기에는 깔깔대며 웃어주고 무서운 얘기에는 무서운 몸짓과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느낀 이 행복감은 만약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정에도 참 많은 배울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인생의 제이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우기,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 뜨개질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북글씨,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나 모지스는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가정부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은 사망하고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인해 자수를 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안나 모지스는 바늘을 놓고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미 76세였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감성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안나 모지스는 무려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하였습니다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경험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탐험의 시간을 가질 때만이 이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도 뻐근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의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께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잘하시는 분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 다림질을 잘하시는 분 글씨를 잘 쓰시는 분 핸드폰을 잘하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한 헬스를 좋아한다면 건강을 생기고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하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라고 세 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침 일찍 투덜대거나 하소연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좋은 사람과의 통화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 나,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가꿔보세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의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지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300번에서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열 걸음마다 일어나기 팔이나 다리를 높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변화시키면 근력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평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으로 산책을 추천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산책로를 추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견과 이야기하며 걷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작 변화로 인해 걷기 운동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인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마흔에 등단한 소설가 고 박완서님은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나이의 0.7을 곱한 값이 실제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 4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28세 6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42세 8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56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70세라 하더라도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강하고 젊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생체 시계를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걷기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더불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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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